B&I 코리아 팟캐스트 202회 마스터 커넥터 캠페인 마스터하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국내 최고의 협업 전문가 존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바로 직전에 윤혜경 대표님한테 훈련을 조금 받고 저희 발성 훈련을 조금 했죠. 지난주에 너무 발성이 똥 같았다 이래가지고 똥 얘기 오랜만인데요. 이게 남자들은 되게 목욕탕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울리는 목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게 있는데 로망 내지는 집착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목소리가 너무 눌리는 느낌 같은 게 있으니까. 실제로 목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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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뭔가 발음을 하거나 소리를 내실 때 목이 아프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발성을 잘하시면 큰 소리를 내더라도 목이 아프지 않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 얘기하면 목이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약간 발성법을 좀 바꿔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스터 커넥터에 대한 이야기 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액션 플랜, 마스터 커넥터 캠페인을 마스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미 우리 멤버들 중에서 B&I 코리아의 공지를 유심히 잘 살펴본 분들은 4월 1일부터 이 마스터 커넥터 캠페인이 시작됐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벌써 지금 4월 마지막에 가고 있는데 우리 조금 늦은 감이 있긴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시차 때문에. 시차가 3주 걸렸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럼 우리가 빨리 또 따라가야죠. 네. 그래서 이 마스터 커넥터에 대해서 지난 회에 얘기를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실제 캠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통계인데요. 이 챕터가 50명 이상으로 가는 경우에 50명 이상으로 가는 경우에는 감사장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플래티넘 챕터 가자고. 맞아요. 챕터를 많이 세우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챕터가 한 25명 정도 이렇게 있을 때 하고 다음에 50명 이상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눈에 띄게 감사장 금액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챕터 사이즈가 크는 게 그냥 숫자, 멤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멤버의 감사장 금액도 1인당 감사장 금액이요. 그것도 는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비즈니스 사이즈가 커지는 거는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5명 있는 챕터라면 내가 존 윤희 리퍼러를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10명, 15명은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주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10명, 15명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2배가 돼서 내가 리퍼러를 드릴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리퍼러도 늘게 되는 거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와닿게 해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마이지너 박사님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B&I 글로벌 CEO 그레온 와인밀러 CEO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전문가 한 분을 초청해서 그분 이름이 로버트 스크럽이라고 하는데 이 세 분이 이 커넥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실전을 알려주는 책을 같이 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L.T. 파운데이션 때도 안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국에서 번역 출간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그 책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아직 번역본은 안 나온 거죠? 그렇죠. 막판 작업을 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마스터 커넥터 캠페인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어떤 사람이 마스터 커넥터냐 라는 것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마스터 커넥터를 정의하는 어떤 모습일까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래요. 아주 많은 비지터를 챕터 미팅에 초대해서 모시고 오는 사람 그리고 많은 멤버를 이제 많은 멤버의 가디언이 되는 사람 그리고 우리 포로를 많이 주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멤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 그리고 멤버들과 아주 신뢰가 깊은 신뢰를 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B&I의 마스터 커넥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은 챕터 내에서 예를 들어 준 전문 분야가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소위 이해하기에 파워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쇄하시는 분, 자기가 계속 리퍼를 주고받을 수 있죠. 사진 하시는 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 그리고 동영상 촬영하시는 분 이벤트 하시는 분 카피라이터 그리고 SNS 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 벌써 7, 8명이 팀을 짜서 소개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마스터 커넥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개인의 역량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업종의 특성상 마스터 커넥터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좀 유리한 업종도 있을 수 있죠. 유리한 업종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전문 분야도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팀을 구축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 하시는 분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보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그게 마스터 커넥터다. 그래서 이 커넥터들을 챕터 안에 이렇게 우리가 확보를 하면 그 커넥터들이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기회들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나를 가운데에 두고 커넥터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또 둘러싸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 같은 게 도형이 그려지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명이 있지만 마스터 커넥터를 우리가 한 8명 줄 감싸고 있으면 마스터 커넥터가 그 배후에 사람들이 몇 십 명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2, 4분기의 B&I 글로벌 전체 목표는 10만 명의 비지터가 매달 B&I 챕터에 방문하는 거다. 그리고 전 세계 챕터의 목표는 2, 4분기 동안에 B&I를 적어도 1회 개최하는 것 그리고 멤버 개개인한테는 적어도 한 달에 2명의 비지터를 초대할 것 한 달에 2명. 이게 좀 늘어난 거네요. 캠페인으로 인해서. 맞아요.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명이 목표이거든요. 그 목표도 달성하는 사람이 있고 참 달성하기 어려운 분도 계시고 저도 비지터 초대하는 게 참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밖에서 활동하는 활동량을 늘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더 많이 갖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B&I 마스터 커넥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부터 챕터 미팅에 마스터 커넥터 미니스라고 1분 동안에 마스터 커넥터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런 걸 교육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을 챕터 미팅의 정식 의제로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요. 회의 순서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 캠페인 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초대가 쉬워지게 하기 위해서 B&I 커넥트 모바일 앱에서 쉽게 쉽게 초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미팅 중간에 커넥트를 이용해서 자기 인정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자리에서 챕터에서 그것도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고요. 챕터에서. 앱에서요? 앱에서. 앱에서 이제 SNS 카톡이라든가 이런 게 초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챕터에서 파워팀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전문 분야들을 쭉 리스트해서 예를 들어서 이벤트 파워팀, 마케팅 서비스 파워팀, 비즈니스 서비스 파워팀, 부동산 파워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문 분야를 쭉 넣고 거기에 공석이 있는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챕터에 있는 다른 분들이 같이 이분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그게 아무래도 성장 코디네이터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죠. 최우선적으로 찾고 있는 업종을 조금 더 강화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배너라든가 이런 이미지 이런 것도 제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배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배지에 마스터 커넥터라는 배지를 저희가 챕터에서 멤버들한테 선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스터 커넥터가 5명의 비지터를 초대한 분한테는 마스터 커넥터 약간 빨간색, B&I 빨간색 수정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 박혀 있고 10명 초대한 사람은 둘 이렇게 해서 5명의 별이 한 개씩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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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별을 내 가슴에 전 돌친다 생각했는데 수준이 비슷하네요. 아,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게임처럼 서로가 넌 별이 하나네, 두 개야 이런 거 같이 하면서 그럼 혹시 캠페인의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맞습니다. 캠페인의 기간은요. 캠페인의 기간 궁금하시죠? 캠페인의 기간은 4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6월 30일까지 저희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마스터 커넥터 5개. 그러니까 5명 비지터 모실 때마다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별이 하나씩 별이 5개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많은 별이 가장 다수의 별을 다신 분이 누군지 이거 기간 끝나고 또 우리가 또 종합해서 초대해서 또 그 비지터 모시는 비결을 또 여쭤보고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돼서 6월 말까지 우리가 열심히 뛰면 우리 챕터 멤버도 늘고 B&I 코리아 전체의 플랫폼에 참가하는 멤버들도 늘고 그러면 우리의 영향력이라든가 비즈니스 기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마스터 커넥터가 돼 봅시다. 어렵지만 우리가 아 어려워서 못해라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또 열심히 찾아 봐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